안녕하세요 구독자님들 젤다의 전설의 스러운 시리즈 꿈꾸는 섬이 곧 5일 뒤에 공개되는데요 기억과 아기자기하게 출시된 이븐 시리즈를 기념하기 위해서 작은 저만의 꿈꾸는 섬을 꾸며봤습니다 최대한 똑같이 만들어 보려고 노력했어요 이번엔 지출이 많아서 구매를 망설이고 있는데 여유가 생기면 꼭 구매하고 싶을 만큼 귀엽게 아주 잘 출시된 것 같습니다 저번에 만든 야생의 숨결 젤다가 반응이 좋았는데요 차후 공개될 야생의 숨결 2의 젤다도 정말 예쁘더라고요 얼른 공개되길 기다려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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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